666 666 666 666 666 666 666 666 이런 곳에 수상한 깔개가? 올라타본다 아타오가 갖고있던 나차례돌이 빛나기 시작한다 몸이 날아간다 뭐야 이거 아타오가 지니고있던 나차례돌이 조각조각 부서져버렸다 이건 대체 어디지? 왠지 정말로 실은 감촉인데요? 저 뭔가 잔뜩 물려드는데? 앗 점멸시켜야될것 같은데 숫자가 많은듯하지만 뒤졌다 기술레벨 올린다 이렇게 말이야 나이스 대폭증 대폭증 나이스 앗 맞네 좀 폭포권 됐고 이제 폭포권이랑 연합폭결권 방어 어 어휴 많아 어휴 많아 어휴 어휴 쎄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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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치 많이 주네 어휴 좋아 얼마 안남았어 너네 얼마 안남았다 좋아 이제 4마리밖에 안남았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뭐야 무슨일이 있었던거지 가면의 검사 이곳은 산자가 올곳이 아니다 즉 죽으란 소리다 무엇이여 나한테 시방 나한테 한소리여 1대1이니까 센거를 씁시다 오 레벨업 오오 센데 오오 역시 아타오 좋은데요 오 좋습니다 야 폭주축 쩐다 컷 휴 겨 우리가 이긴것 같네요 제법 1호군 네놈들이 노리는게 그 상자냐 이곳은 죽은자만이 죽은자만이 수련장 용무가 같았음 즉시 사라져라 뭐였지 상자는 먹어야지 퀴증격 기석 오오 스마슈거구나 오오 스마슈 스킬이 없긴 했어 얘 혼자만 심할정도로 얘 혼자만 없었거든 스킬이 오오 퀴증격 나이스 원래의 장소로 들어갈수있나? 올라탄다 이곳은? 원래 있던 청으로 들어간거 같군 이 세계의 지옥이었나? 난 지옥에 다녀온적이 있어 네네 정말이라네 왜 돌아온거지? 세상여자들을 위해서라도 당신같은 이는 지옥에 남아있어야 했어 허허 이 장말이 맞아 이번 작품에서 내 역할은 정말 불쌍한 역인거 같군 그건가? 제 사의 그거? 사의 문? 다 깬거 같애요 기록하고 나갑시다 나이스 끝났다 커포공 끝 커포공 끝났지 히로홍홍 살거 없지? 너무 비싸고 나갈수있으니까 이제 다 있고 너무 비쌌스 인정서류 손에 얻었나? 이제 자네들은 자신감 갖고 오이고 나가도 좋을텐데 이제 모든 인정을 얻었어요 나가면 됩니다 어 열렸다 오랜만에 맛보는 바깥공기 빨리 나가요 나갑시다 이제 자네들에게 가르쳐줄 것은 더이상 없네 자네에게서 배운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데 생색은 저 새끼가 다 내네 이제 사범님한테 가봐야겠죠 사버렸나 액초사 많아 저정도 사놓으면 되겠지 일단 여관가서 저장 한번 합시다 저장하러 왔습니다 자 자 뒤졌어 이봐요 사기꾼 영감 자희도 우리를 그런 구멍속으로 빠뜨렸겠다 뒤졌어 허허 무슨 소리를 하는게 그래 동굴 안에서 자네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도 있었나 많은게 도움되었을듯 그거야 그렇지만 이봐요 아타와 저 영감탱이 누구죠 말싸움의 1인자인 우리의 린샹이 저 영감탱이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잖아요 헤헤 이렇게 빨리 나올줄은 마지막 수련을 시작해볼까 할아버지랑 싸웠나보다 할아버지랑 싸웠나보다 1대1로 진지하게 겨뤄보세요 이렇게 뒤졌습니다 저 꽤 세졌습니다 하하하하 거의 한방컷이 나시겠는데요 에네르기파로 끝내드리겠습니다 아메아메 하 허우 정말 잘 싸웠네 더이상 가르칠게 없구만 가르칠게 없어 나가도 좋네 새로운 힘이 용소듬 용소듬치는 느낌이다 맹호 스페셜을 수습했다 오 이건 내가 주는 상일세 부디 몸조심하도록 하겠으나 오 굿 맹호권과 배꼽권 이 두 권법을 착실히 익히며 승리는 확실하네 쉬지말고 정진하도록하게 알겠습니다 들어가보자 뭐 있으.. 있는거 아냐? 여기 못 들어가게 했었는데 뭐 있는거 아냐?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오 오 뭐 있나? 야 우리 진짜 가도 새해? 갑시다 가자 가자 여긴가? 오 오 머쓸 머쓸 지나도 다 끝났고 난 무투데이 참가하기 위해 마을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네들은 어떡할텐가 함께 가죠 린상은 어떻게 할거야? 그러죠 그렇게 하죠 날짜에 여유가 있긴하지만 서툴러서 출발해도 나쁠건 없지 뭐야 어 호랑 린상 드디어 찾았다 그동안 어디 숨어있었지? 숨어있었다니 실내의 말을 잠시 용건이 있었을 뿐이라고 거기 있는 자는 언젠가 봤던 호랑이 건법과 마침 잘 됐다 와 어? 이게 놈들 놈들 해치워버리죠? 어째서 내가 당신에게 협력해야하는거지? 같은 팀인가봐요 반항적인 계집애로군 모두 해치워라 싸우려거든 나도 끼워줘 어 영호 스페셜 와우 가운데 보스 같죠? 열아 폭력을 건 이거 쓰고 쾌진격 탕 와우 세방 컷 좀 센데? 오 오 쾌진격 뭐야 쾌진격 뭐야 개귀엽잖아 느 제기랄 또 조금 한심하게 아는 놈들이야? 글쎄요.. 부시다시피 지겹도록 끈적이는 놈들이여 도대체 눈들과는 어떤 관계인가? 죄송해요 알아도 자 feas밖은거 아니지 말안해도 고마워요 아ặc 으 와서 어 tiko 날아차기 추가 으 으 야심 5int 좀 더 세웠다 praiska 끽이 좀 팔라지 나이스 오 사타 나이스 오 일곱 일곱 방신다고? 자 타운 끝 나이스 나이스 드디어 오 드디어 쾌진격 하나 더 남았지 다릉기 이제 또 다릉기에요 나이스 끝 열악 풍력은 끝 캔치격 하나 남았습니다 나이스 끝 오 자 갑시다 그럼 호랑이 마을을 향해 출발해볼까 출발한다 이제 더 이상 타올렸잖아 할게 없어 이렇게 아타오의 랭은 호랑이 마을을 향해 출발했다 제6장 대격돌 무술 대회 테노 어디있나 옛 이걸 무술 대회장으로 갖고 가서 론에게 건네줘라 만약에 론이 필요없다고 거절할지도 모른다 그땐 주저없이 버려라 네 알겠습니다 호랑이 트위를 받았다 훔쳐온거 아니냐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무술 대회가 될지도 모른다 임을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어 시작할 때 뭐 이제 개수작 부리지 않았나 스마셀 무슨 일인가 얘는 좀 그게 있어 그치 장이 안좋아 화장실 좀 어 스마셀 혼자 야 나올거 같다 아이고 급해라 책이 떨어져있다 어라 이것을 이렇게 깨끗한 곳에 뭘 지각하게 쓰레기를 버리다니 별 동그라미 책을 주었다 어 대단한 책 어 싼거 아니야 어 누구요 사람있어 어 오케이 살았다 너무 시원하군 뭐야 뭐 똥싸는게 끝이야 스토리가 저 녀석은 화장실을 너무 좋아해 그렇죠 어랴 어 물에 빠지고 말겠어 도와줘요 오 잔고 오 아트하고 가나 오arded 오오舞있어 원원 quiser 괜찮아 오오오올 ذا 달라붙지만 그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어 살았다 결국엔 아저씨 괜찮아요 괜찮다 다친곳은 없니? 좀 괜찮아요 그래 그거 참 다행이구나 아타운의 정신을 잃었다 어? 도와줘요? 린인가? 린샹이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아 누가 좀 좋아해 도와줘요 오 아 과거 스토리구나 이봐 괜찮아? 똑같은 스토리 이보기 아타워 맞네 안면 취률이 너무 심해 걱정이다 이 정도로 죽을 사례가 아닐세 누구 맘대로 얼굴에 상터가 생긴 것 같은데 원래 험사구진 얼굴이니까 그것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네 누구 맘대로 미남이 아니라서 삐아네 여기는? 형신 차를 사행해요 잠시나면 굉장히 놀랬어요 이번엔 내가 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군 상처는 어때요? 이제 괜찮아 이 정도 상처쯤 배다 놓은 것도 아닌데 뭘 이런 병원에 오래 있으면 나의 상처도 낫지 않을걸 수술은 대성분이었어요 마취약 갖고 갖다 달라고 한 여자잖아 이거 그제 아타워 정말 벌써 움직여도 괜찮겠어요? 물론 이제 예전에 상처가 조금 벌어졌을 뿐이니까 아타워 전에도 물어본 적이 있지만 그 상처는? 사실 대로 말하면 아주 오래전 저 바다에서 발을 헛이져 물에 빠진 소녀를 구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때 얻은 상처라네 소녀가 너무 귀여워서 폼을 잡는다고 조금 문의를 했었지 아 그랬었군요? 얘잖아 얘 부끄러워하긴 소녀의 얼굴도 똑바로 기억하지 못하는 주제에 놀리는 건가? 좋아하는 거냐? 잘 모르겠다 스마트쇼를 데리러 가야겠죠? 맞네 이런 곳에 있었군 찾았다 당신이 없을 때 엄청난 일이 린샹은 스마트에게 아타워가 명예로운 상처를 입은 경위에 강당하게 설명해줬다 미안해요 내가 없는 사이에 아저씨가 물에 있어 이런 일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네 수영 못하잖아 아니 그게 저 정말 한심한 사내군요? 시끄러워 자 다음이 일단 혹시 모르니까 방금 기술 받았잖아요? 다들 많이 좀 걸어봅시다 나는 알고 있다니 뭐야? 뽑았잖아 어? 뭐야? 어? 얘가 물에 빠져서 친구인가 봐 보상이 심하지 않대요 물론 괜찮단다 이제 함부로 혼자 바다에서 수영하면 안 된단다 소주를 마시러 왔나? 천 원만 내고 사자 뭐 돈도 많은데 저장합시다 기록합니다 들어가지 말아요 들어가지 말아요 들어가지 말아요 알겠다 알겠어 야호 이 집 술은 정말 맛있어 총료 마을의 손에 손색 없겠는걸 그치 안다 그치 안다 뭐야? 당신은? 어? 린샹님 어쩌서 이런 곳을 더군다나 두 사람 그 사람은 아타오? 어떻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거죠? 어라? 당신 아타오를 알아? 어헛? 나는 저런 사람 모르는데 아니 그냥 저 혼자서 아는 척을 했을 뿐 휴 예전에 이 모습을 아마나 아 얘 털어간 애지 아닌가? 얘가 변신해서 털어간 애 아니에요? 저는 용모가 있어서 완전 실례하겠습니다 뭐야 어머 이걸 놓고 갔네 도복처럼 보이는데 어? 잠깐만 이 옷은 분명 우리 집에 있던 호랑이 트위 같은데 어째서 그자가 거기 있던거지 맞네 털었던 애 그자는 대체 누구지? 일전에 만났던 거븐 도복을 입은 자들과 같은 목장을 하고 있는데 암각권이라는 유파의 권법가죠 암각권은 뭐 투데이 나올거에요 저자는 권법 실력이 형편없지만 변장 기술만큼 뛰어난 비겁한 놈 녀석들과 무슨 관련이라도 그저 어? 눈치챘어 눈치챘어 어? 눈치 못챘어 멍청해 이거 아저씨꺼 맞죠? 오! 장비할 수 있대요 개이득 뭐야 이것도 뭐야 아 이것도 무기였던거임 오! 오! 개사기 오! 뒤졌다 어 뭐야 아! 아! 스킵해버렸어 스마슈가 호색한 짓 한다고 뭐라고 한거임 맞죠? 뭐가 나, 오! 개, 개비싼대? pa이천, 어 8천 원이 없는거 무기만 살까? 하나 사고 하나 사 무기 사주자 오케 좋은 선택 아 좀 아쉽다 야씨 근데 이거 끼면은 기술 못쓰지 않나? 아 아 그래도 뭐 대타격이랑 캐진격 있으면 됐지 아 이쪽은 길이 틀린데 엉뚱한 길로 와버렸군 그렇군요 혹시 다른 목적이라도 있나요? 좋았다 여기 그거 있잖아 유적 있잖아 유적 뭐야 왜이렇게 세 뭐잉? 아 이거 올려야되지 맥우 룰룬껏 올리겠습니다 뭐야 이거 맥우 룰룬껏 올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5배속으로 보시겠지만 오케 하나 둘 오 좋아까지 오케 나이스 좋았어 오케 무릎 두번에 주먹 두번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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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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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끝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옼oo Intelli 토 할 수 끝났기 때문에 유적이 있어가지고 유적으로 한번 출발해볼게요 아껴 도주하자 아껴 유적이 있단 말이죠 좋았어 도망가 그래 맞아요 보자 뭐 없었나 1층에 다른 곳 찾아보자 아 이게 아니구나 위에다 위에 좀 쎄겠지 많은걸 하고 왔으니까 좀 쎄겠죠 여기서 이제 수면비약 얻었지 않았나 여기서 수면비약 얻었고 뭐 쫓았고 다 부셔놨고 여기가 세명이 밟아야되나 그럴거에요 아무래도 한사람씩 서파리나 밟아야되겠군요 안된다 어 어 이거 맞겠지 어 두사람을 찾아야겠다 어 바로 있다 아 다 우사했군요 스마슈는? 글쎄 어디론가 떨어졌겠지 지금 지하 2층에 해골에게 용무가 계신 분은? 눌러 위쪽에서 뭔가 움직인 것 같은데? 오케이 위험해 보인다 뭔가 슬라임 색깔이 좀 위험해 보인다 어 오케이 아타워 찾아 냈다 감동적인 제외수관이 따뜻하게 맞아줄 순 없나 어허허허허허 걱정하긴 했지 스마슈는 찾아가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마 친해졌스 다들 친해졌스 근데 다 마스터 해가지고 경험치 좀 볼까요? 경험치 얼마나 좋 아 아 아 빈약하나 빈약해 저세 먹어 먹자 마법의 물량 나이스 자 마법의 물량을 얻었고 뭔가 세보여 뭐야 여기 금이가 있어요 뭐야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헤머로 그냥 부숴버리고 말테다 암석파기총 빠세이 기공 대회복의 기설을 얻었다 어? 이 기술은 나도 사용할 수 있겠네 새로운 회복기인 기공 대회복을 습득했다 동료 전원을 회복시키는 기술이다 개사기 야이씨 하지만 그건 없어요 단련하는 건 없다 반하기 힘들립니다 정원을 두명 동료 맹우 룸룸 대폭지 대기름 있어 와 우주령 쎄다 어떻게 경험치 많이 준다잉 오오 사냥을 해봤다잇지도 캬아 쎄 경험치 안좋고 슬라임은 안잡는다 병에 금이 갔잖아 암석파기충 암석파기충 고급 한방량으로 이겨야됬다 굿 또 먹었나? 어? 돌려 해골이 경험치 주는 것 같아 나이스 레벨업 뭐야? 나이스 해독초 나이스 나이스 숨겨져 있는게 있어 다 찾아 찾아 버려 나이스 여기 밑에도 못있나? 레사 한방클 옥수좀 줘라 인만 백골드를 발견했다 오 뭐야 공작석상? 한마리니깐 옥수스페셜 생일각 해질격 О오오오 어엤 키우기 잘했다. 500원이나 주네? 내려갈 수도 있네? 사악한... 네마수의... 사신, 사마수의... 이거 보긴 한다. 오, 뭐야? 기록, 나이스, 세이브. 기록, 나이스, 세이브.